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금강이에요. 옥천 금강 유역에 있는 금강 이문내 다육입니다. 이문내 다육은요. 묵둥이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하우스 안인데 묵둥이들이 정말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많이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도요. 엄청 다운된 50% 이상의 금액에 다육아이들로 신상품 아가들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정면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은 다육들 사장님께서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들을 화분에 심어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DP를 해놓으셨어요. 멋있죠. 대품도 이렇게 합식으로 심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꽃그릇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멋있는 수형의 다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서 마음에 드시면 이런 거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구경 오세요. 금강 유역에 있는 멋진 뷰 제가 자랑을 하죠. 너무 멋있다고 올 때마다 기분전환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들 오늘 세트부터 갈 건데요. 세트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거의 반값 이상의 할인으로 해서 신상품으로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준비된 세트인데요. 가격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장님께서 써놓으셨는데요. 총 금액을 합산해보면 8만 5천원이 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여러분 4만원에 드린 건데요. 품종은 어떤 거로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임포스가 지금 판매 가격까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5만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네요. 쟤는 쟀을 때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쟤 보니까 1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된 게 비슷한 사이즈로 갈 거고요. 0.5mm의 오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고 이 라임포스라는 품종은요. 지금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진하게 내려올 거고 뒷면에도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색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고급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창들이나 어떤 다육들이나 모두 오래 키우다 보면요. 입장 색깔도 변하고요. 모양도 변하고 통통해지면서 짧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면 더 예쁘겠죠. 여기 밑에 자구도 이 아이는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있고 사이즈 끝에서 손톱 끝에서 손톱 끝까지 재니까 거의 14에서 15cm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와 이거 5만원에 판매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트가가 4만원이면 벌써 이거 하나 가격에도 세트가 대박 아니에요. 완전 대박입니다.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이런 거 다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아톰 보이도 있는데 이것도 창인데 참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쁘게 올라왔고 9, 8에서 9cm 정도 나오거든요. 손톱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이것도 라인을 그려주는데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어떻게 처음 보신 분들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요. 창이나 다육들은 키워봐야 알거든요. 이 모습보다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다르게 품종이 똑같아 보여도 키워서 다져보면 나중에는 다른 얼굴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키우면서 이렇게 15,000원에 판매되는 아톰 보이도 여기다 집어두셨고요. 누브라는 빨갛게 물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한 7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니까 검은 이게 어두운 빨강이죠. 어두운 빨강과 손톱 끝도 이렇게 진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초록빛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도 너무 예뻐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거 누브라도 짱짱이 다져놓으면요. 이것도 웬만큼 다져진 건데 더 다지시면 이 아이도 통통하고 짧게 되면서 윤기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누브라도. 그다음에 설탕궁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13,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는 13,000원도. 그렇지만 여기 그냥 세트 세상에는 3개는 그냥 선물로 가는 거니까 완전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는 계절에 이렇게 착하게 드리는 달빛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착한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거 1번 세트는 이렇게 사정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라임포스 가격 하나에도 5만 원인데 세상에 이거 모두 해가지고 4만 원이라는 가격에 50% 이상 세일된 금액의 세트 구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는 1번으로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한정 수량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까지 보시면서 주문 주시면 되시는데요.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2번 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요. 여기 보시면 임페리얼 로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중품 이상의 창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지름을 재보니까 1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퍼지면 포트랑 똑같아지겠죠. 임페리얼 로즈 여러분 인터넷 검색에 혹시 궁금하시면 눌러보세요. 어느 정도 가격인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마도 그만큼의 몸값이 있는 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뾰족한 손톱이지만요. 이것도 다져 놓으시면 이렇게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입장이 좀 짧아지면서 동그라지죠. 그리고 환압으로 바뀌면서 물듬은 이렇게 지금 진하게 빨간색으로 올라왔죠. 이것보다 더 진하게 올라올 거고 피망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도 크고요.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2번의 세트 가격도요. 대박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 품종은 뭐냐면 라인포스 아까 1번에도 들어가 있었죠. 5만 원에 판매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별가 6만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임페리얼 아니 라인포스죠. 라인포스인데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진한 빨간색 라인과 사이즈는 한 4에서 15cm 정도 나와요. 이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하나 가격에 임페리얼 로즈가 하나 가격 6만 원인데 6만 원도 여러분 엄청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 원이란 가격도 정말 착하게 드리는 건데 세트 가격이 6만 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대박이죠. 세트 가격은 이거 하나 가격에 이거 3개를 덤으로 드리는 건데요. 총 13만 원이 나오는데 6만 원 지금 50% 이상에 할인이 된 거죠.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톰보이 아까 1번에도 있었잖아요. 그 창입니다. 이거 15,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들어가고요. 길바가 완전 묵은둥이 있진 오리지널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상당히 엄청 묵습니다. 이거 사장님께서 뿌리 다 내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드리는데 이것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사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거 임페리얼 로즈 하나 가격에 이것도 싼 가격이지만 이 하나 가격에 모든 걸 다 드려요. 13만 원에 나온 가격인데 지금 6만 원에 하나 가격에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2번 세트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소개해 드립니다. 3번 세트는요. 이것도 대박이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 3개 딱 모아져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한 가족 같지 않으세요? 근데 다른 품종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키워봐야 고유의 이 아이가 낼 수 있는 빛감을 더 키워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3번 세트고요. 가격은요. 여기 보시면 16만 5천 원인데 7만 5천 원. 대박이죠. 완전 좋죠. 이것도 거의 보니까 9만 원이나 세일이 된 건데요. 9만 원? 와 숫자 9만 원. 결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블랙잭이 들어가는데 가격의 판매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세트에 넣으셨는데요. 여기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와요. 이런 포스입니다. 블랙잭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몸값이 있는 그런 아이고요. 우리 매니아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사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세요. 지난번 제가 지난달에 5월달에 세트 구성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블랙잭이 모자라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께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 품종 중에 하나고요. 가격은요. 이거 하나 사시는데 1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오늘 세트가가 지금 이 하나 가격도 안 되는 7만 5천 원. 말이 되나요? 대박이에요. 완전 완전 대박입니다. 7만 5천 원 세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라임포스는 1번과 2번에 들어갔었잖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클까요? 환협인데 사이즈 13cm 사이즈는 비슷한데 얼굴 수형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꼭 이 수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 보면 라임포스 모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수형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이즈도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키우시면 다 똑같은 얼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되십니다. 이거 개별가 5만 원에 판매되는 거였죠. 그리고 아톰 보이도 아까 소개해 드렸지만 그 얼굴하고 좀 다르죠. 이 아이도 같은 품종입니다. 여러분 실생아가들은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한 빨강 라인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세트로 가는데요. 세상에 블랙잭이 개별가가 10만 원인데 이거 금액이 얼마예요? 세상에 세트 가기 7만 5천 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득템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매니아 분들 알마 보시고서 척하고 알아보셨을 건데요. 이거 여러분 3번으로 세트 7만 5천 원 완전 70% 이상 세일이 된 것 같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번도 명품 고급 품종 신품종 제가 알기로는 신품종인데 가격대가 있는 몸값이 아주 거운 아이들로 해서 차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건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품종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없을 거예요. 매니아 분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이쁘게 색을 내주는 수영 너무 멋있는데요. 이건 4번 세트로 해서 지금 총 금액은 21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10만 원에 이렇게 세트에 만들어주셨고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엘파수 드림인데요. 이거는 자고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가 나와있네요. 엘파수 드림도 여러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몸값이 아주 거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제가 묵은둥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뚱글뚱글 환협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피몽도 들어올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고급 품종의 몸값 거한 품종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8만 원에 판매되는 것도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요. 여기 8만 원을 처사해서 모두 합산 금액이 21만 원이 나온 거니까 세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금액도 50% 이상이 세일된 거고 단품가도 싼데요. 엄청 싸겠죠. 그러면 80% 정도는 싸다고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 알파수 드림 8만 원에 판매되는 거 여기 세트에 두셨어요. 이것도 한 15cm 정도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짱짱하고 예쁜 손톱 끝에 물듬이 너무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5cm가 넘네요. 17cm 정도 나오거든요.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수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4번을 시키시면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몇 개 있을지는 모르는데 아마 있으면 아마 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라임포스도 5만 원에 판매되는 거 였잖아요. 이거 이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세트는 이 아이가 완전히 주인공입니다. 제노비아. 제 개인적으로 이거에 너무 예뻐요. 저는 인터넷 찾아보고 물든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노랗게 물들면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얼굴이 완전 섹시하지 않아요? 물들어준 거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잖아요. 피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입장 모양도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너무 큽니다. 완전 큽니다. 쌍두가 지금 쌍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보면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17cm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외둘을 제가 옆에다 갖다 놨어요. 외둘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네요. 외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판매가 6만원인데 6만원이라는 가격이 정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들어갑니다. 제노비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이 나는 제노비아가 들어가서 여기도 아톰V랑 길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품종하고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가격은요. 지금 이거 하나만 해도 8만원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13만원이잖아요. 13만원인데 두 개 가격도 안 되는 10만원에 10만원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이거 개별가로 6만원 이것도 완전 저렴한 것 같아요. 혹시 세트가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단품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다 가격대가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따로따로 구매도 가능한데 세트로 하시면 훨씬 더 지금 50% 이상 저렴하게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여러분 매니아 분들 집중하고 모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예쁜 제노비아 꼭 득템하시고요. 이거는 4번 세트로 해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4번 세트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여드릴게요. 5번도요. 창 세트인데 고급 명품 고급 창이에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봤어요. 정보를 봤는데요. 이 6만원에 지금 단품가를 이렇게 팔고 계시는데 이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단품으로 6만원인데요. 이 6만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오늘 세트 가격을 보시면 지금 소개해드리면 아시겠지만 임페리얼 6만원에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 포스라고 있어요. 앞전에도 세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와 근데 이 수영 얘 정말 이쁘네요. 보세요.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이 얼굴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요. 설레게 만드네요. 이 사이즈는요. 이게 라인 포스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지금 5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것도 저렴하게 드리는데 여기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여러분 보시면 12만원 11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트 가격이 10만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고요. 이거 18cm 정도 되는 임페리얼 로즈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가격 정보나 아니면 묵둥이 색깔 백감을 어떻게 내는지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가격이 넘쳐요. 세트 가격이 넘치고요.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사두 안젤리나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색깔 보세요. 와 엄청나게 예쁘죠. 이것도 뿔이 다 나온 거고요. 이건 사실 수입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단품가 2만 원에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가 있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것도 13, 4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검붉은 색의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와 더 큰데요. 1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원종 에보니 들어갔죠. 이것도 2만 원에 판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00원에 판매되는 노망이 있는데 이 와이에도 묵은 등이고요. 군색이 들어갔고 이런 건 다 그냥 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가야 교배종도 있어요. 이것도 1,000원에 판매되는 거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른일 마른일도 7,000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이것도 넣으셨죠.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도요. 여기 아라베스크도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레드와인 와 이거 9,000원에 판매되는 거고 보시죠. 이렇게 맑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물들어지는 레드와인이고요. 이거는 1,000원에 판매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선물입니다. 길바 묵둥이에요.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5번 세트인데요. 5번 세트 이렇게 10종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만원 하나에 만원에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거 가격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2개 가격에 2개 가격이 넘치죠. 세트 가격보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10종 해가지고 10만원에서 5번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 모두 합치니까요. 21만원이란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죠. 요거는 5번 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세트 마지막인데요. 진짜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대박이에요. 먼저 큰아이 대품 요걸 보여드리자면 이 아이 이름이 임페리얼 로즈예요. 앞전 세트에서는 대품이 들어갔다면 6번 세트에서는 이렇게 군생 왕대품 군생인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격 이거 하나만 가격이 4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25만원 25만원인데 요 25만원이란 가격도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할인돼서 단품으로 25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요기 세트 하나가 요거 하나 가격이네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 요거 보여드릴까요? 임페리얼 로즈고요. 요거 다육이는 딸기네 다육에서 출처가 딸기네 다육에서 나온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군생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사이즈 27, 8cm 정도 나와요. 금방 재보니까 요렇게 크고요. 물들어주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하기 힘든 품종 중에 하나고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금강 임원네 다육이잖아요. 임원네 다육 사장님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명품 고급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격도 정말 착각해드리잖아요. 요거 하나만 25만원인데 오늘 보세요. 세트 가격 6번이고요. 총 가격을 이렇게 합쳐내니까 합쳐내니까 45만 4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요 세트 가격이 얼만지 보세요. 여러분 20만원이요. 완전 대박입니다. 요거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매니아 분들 그리고 명품 고급 이런 품종이 없으시면 꼭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완전히 반하게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없는데 저도 하나 아 구해 가볼까요. 요거 블랙잭이 들어가요. 블랙잭이 들어가는데 사이즈가요. 이것도 15cm 이상은 돼 보이고요. 물둠 너무너무 예쁘죠. 손톱 길이가 약간 길이가 길습니다. 길고 물둠은 이렇게 건불구색으로 피망으로 좀 내려오죠. 뒤에 입장도 그렇고요. 와 이거 블랙잭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우리 다이마 분들께서 그래서 없어가지고 사장님께서 못 드렸다고 하거든요.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거 같이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단품 하나가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냥 선물이에요. 요거 라인포스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수형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요것도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은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요건 5만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요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월동자가 요렇게 풍성화 풍성화 군생입니다. 수형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빨갛게 물까지 들어져서 너무 예뻐요. 요거 꽃합은 롱브레쉬무중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얀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야지 색돌 있잖아요. 여러분 색돌로 마감을 해주시면 더 예뻐요. 깔끔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요거 15,000원에 판매되는 거 들어가고요. TM TM 들어갑니다. TM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것도 다 덤이에요. 요기 가야 교배종 있잖아요. 요거 앞전에도 넣었죠.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보닉이 금이에요. 요것도 12,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금 금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길바는 그냥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맙다는 사장님의 감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 4, 6, 7 7종에다가 8 얘까지 8인데요. 8개가 들어가는데 가격이요. 대박 20만원입니다. 6번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요거 지금 454,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가격에 하나 가격이 모잘라네요. 세트 가격이 세트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요거 단품으로 사실 때는 25만원을 주셔야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가격에 요거 다 전부 다 드리니까 완전 득템하는 거죠. 명품 고급입니다. 고급종이고 사이즈도 엄청 큰 세트 6번에 20만원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네 T에서 데려온 고급 명품 고급창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정가인데요. 이거 20만원이에요. 아주 딱 50% 세일로 해서 요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금강 이몬네다 여기서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요거 특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개별 문의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거 딸기네 T 이 창 말고 또 다른 돌기마리아 금인데요. 사이즈가 중품 이상이에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것도 특가로 5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보여드리는데요. 금강 이몬네다 여기서 확보를 하고 있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요렇게 지금 사진 보이죠.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4만원에 해서 이렇게 사정이 가는 거고 라임포스가 5만원이잖아요. 개별가가 근데 4만원에 드린 거예요. 또 강조를 하고 싶네요. 괜히 그 다음에 2번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번도 역시 13만원이에요. 총 가격이 근데 오늘 6만원에 6만원에 딱 50% 이상 세일된 가격으로 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4개죠. 4개 4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비슷한 가족 같지만 다른 품종들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지금 하나도 블랙재기 10만원인데 7만 5천원 세트가 대박인 거죠. 3번입니다. 3번은 요렇게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게요. 4번 총 21만원의 가격이었잖아요. 상자 다 보이네. 근데 10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5종인가요? 둘 셋 5종이에요. 요 아이도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입니다. 5번 5번도 10개잖아요. 총 하나에 만원에 가격이 되는 건데 와 요것도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있는 아이들 국민이와 같이 혼합세트로 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도 대박이죠. 이거 완전 대박이죠. 6번 요거까지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까지 해갖고 6번 세트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20만원이었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 마지막도 저기 딸깃네 아까 보여드린 딸깃네 티입니다. 그것도 20만원에 큰 왕대품 신품종 몸가 거한 명품 고급 이에요. 그것도 개별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세트를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국민이들로 금강이문의 다육 편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굿 하나다육 였습니다. 요거 제노비아 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갈게요.